우리 지금 우리 연대장님 지금 오시는.. 연대장님 이제 올 겁니다 이제 이제 훈련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만나려고 직접 연병장으로 지금 오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연대장님이 오신다는 거는 야구로 따지면 팀으로 따지면 구단주님이 오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사장면 믿고 있겠습니다 만나봐 야 근데 여기 경치가 진짜 좋다 여기 들어온다 들어온다 저기 우리 하나를 가르쳤는데? 우와! 진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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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헬기 타고 오신다고? 네 말도 안 돼 바람가 나 바람가 나 바람가 나 바람가 나 진짜로요? 등장부터가 뭔가 다르다 연대장님은 스케일이 거의 뭐 탕후루즈급인데요 지금 어? 저기서 뛰어내리나? 오우? 오우? 진짜요? 연대장님이 이거 타고 다 먹으신다고? 어 뭐 다음주에 오기 아아 감담해 와 여기 프로그램도 엄청 재밌었어요 영화 같아요 아니 로페만 보여주고 끝났어 와 어쨌든 이번 주에는 연대장의 얼굴 못 봤습니다 하하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네 우리 연대장님 만나 뵙일 수 있습니까?